8번 문제 4단계 교통수요 추정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 정답 3번입니다 정답 한번 보세요 통행 발생, 통행 분포, 수환 선택, 통행 배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대중교통수단의 여러가지 사치 비용에 대한 다음 그림에서 ㄱ, ㄴ, ㄷ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고 물어봤네요 변곡점이 있고요 변곡점 부분에 보면 뭔가가 상승하는 지점이 되게 되죠 뭔가가 상승하는 지점 이 ㄴ 라인의 상승 지점이에요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비용이 상승하는 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계 비용이 상승하는 점 변곡점은 한계 비용이 상승하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ㄴ은 한계 비용을 의미하고요 한계 비용 자, 그 다음에 ㄷ은 평균 비용이고요 평균 비용을 얘기를 한다 자, 이것과 이것을 합치면 자, 총 비용이 되는 거죠 총 비용 그리고 ㄱ은 총 비용 그 다음에 ㄴ은 한계 비용 그 다음에 ㄷ은 평균 비용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10번 문제 자, 다음과 같은 특질 간의 대중교통 요금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승객 통행 거리에 관계없이 고정된 요금이 부과된다 고정이에요 답은 나왔죠 균일하게 즉 똑같은 요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균일 요금제고요 자, 단거리 승객들은 소유비용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는 특성이 있다 균일 요금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오늘 쇼핑센터의 주차 발생량이 4.65, 1000점에 있으면요 주차 원단이죠 발생 원단이 주차 이용 효율은 80.5%이며 건물의 연면적이 22,350제곱미터일 때 4년 후에 주차 수는 어떻게 되느냐 단, 주차 발생량은 연평균 5%씩 등비급수로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차 수요 P는요 원단이 발생법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4.65, 그죠 1000대당, 1000제곱미터당 4.65대의 주차 발생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얼마예요 22,350제곱미터의 건물 연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단이기 때문에 항상 1000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효율로 나눠주죠 0.805 효율 자, 그리고 등비급수법 형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1 플러스 R의 N승 쳐주시면 돼요 1 플러스 R 연평균 몇 퍼센트씩? 5% 증가했고 몇 년 동안? 4년 동안 증가했대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고요 자, 이거 이제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156.92 약 157대가 나오네요 그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목적 통행수죠 자, 한 통근자가 직장에 가기 위하여 집에서 택시로 지하철역까지 간 후 지하철로 갈아타고 직장에 도착한 경우 목적 통행수는 어떻게 되느냐? 목적 통행수라고 하는 건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가는 통행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는 통근자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집에서 결국은 어디까지 간 거냐면 직장으로 한 번 간 거예요 그죠? 어딘가로 목적을 하는 통행지로 즉, 목적지로 몇 번 어디 어디를 갔냐 이거예요 어디 어디를 갔냐 근데 얘는 제가 이래요 이 사람은 집에서 직장까지 한 번 간 거죠 그죠? 한 군데를 간 거예요 한 군데 그죠? 목적 통행수는 어디 어디를 갔냐예요 어디 어디를 갔냐 얘는 한 군데만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 통행수는 1번입니다 하나 그죠? 네 자, 13번 문제 경전철이 지하철에 비해 월등히 우세한 요인은 뭐냐 그죠? 자, 경전철 속도도 지하철이 좋고 안정성도 지하철이 좋고 자, 운영비 자체도 길게 보면 지하철이 좋아요 자, 건설비는 뭐가? 경전철이 건설비가 덜 들어간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죠? 정답 2번이네요 자, 14번 문제 자, 승용차 A와 버스 B의 효용함수 값이 각각 마이너스 5.54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74일 때 로집 모형에 의한 두 수단의 선택 확률이 모두 오른 거는 뭐냐 먼저 승용차 선택 확률 P의 A로 잡아보면요 P에서 잡으면 여기 Exponential을 써서 그대로 정리해주면 되는 문제죠 Exponential 먼저 여기 그죠? 승용차 효용함수 값 마이너스 5.454 자, 5.545 5.545 자, 그 다음에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4.874 그죠? 네, 그 분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승용차니까 승용차 X Exponential 마이너스 5.545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거 정리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자, 0.3383 0.3383 자, 여기까지 풀고 답은 3번이 된거죠 그죠? 자, 나머지 PB도 같이 풀어보죠 자, PB는 자, 뭐예요? 자, 버스에 대한 선택 확률이기 때문에 똑같이 분모는 똑같아요 똑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5, 4, 5 똑같이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74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Exponential에 마이너스 4.874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이거 정리하시면 0. 이게 나오겠죠? 0.6617 이렇게 정리됩니다 정답은 3번이요